자세의 목소리로 돌아가고 싶습니다. 능력자분들 모시는 거예요? 우리 우렁찬 종대 목소리 근데 자세 좋다 야 너 잘한다 대박이다 경력이 있어 보여 오 좋다 좋다 스포츠는 무슨 경쟁이야 우린 또 스포츠맨이잖아 몸풀기야 형 몸풀기 중도 포기 가능합니다 나였으면 이거 3초 안에 했어요 옷을 벗게 만드네 아 야 에이 이 정도는 뭐 이상한 걸 놓고 안돼 와 나이스 와 뭐야 진짜 잘해 와 나겠다 질 수 없지 엑스의 릴레이 영상 기록기 심포유